만나면 좋은 친구 MBC 현재 등록된 직업 개수 1만 3천여 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하루가 시작됐다 하면 혼자서 뛰고 달리고 동분서주는 기본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나선 오늘의 소상공인 그 뜨거운 비결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토끼를 만나러 온 곳은 아니 이것은 폐의 플라스틱 아닙니까? 폐의 플라스틱, 돈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다 거의 된다고 봐야죠 90% 이상은 재생이 됩니다 대표님인가요? 아니, 종업은 있죠 사장님 저기 계세요 찾았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는 이 이상적인 대표님 저희는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플라스틱 사출하는 공장에서 나온 불량난 것을 수거를 해서 분류 작업을 하고 나서 분쇄하고 알갱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생 플라스틱 원료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아까 우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선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에스 적혀있네 그렇지, 여기도 적혀 갖고 있어요 저기 플라스틱 분쇄, 고속 분쇄입니다, 고속 분쇄기 저거는 70년대, 1970년대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기계가 너무 오래 골동 분쇄 꼭 필요로 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플라스틱 관련된 그런 일을 계속 해오셔서 그런 인프라들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분별 작업이 끝나면 압출기를 이용해 일정한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 재생 펠릿을 만듭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플라스틱 사출하는 때 재생 원료를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별하고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재생 원료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건축 자재라든지 그런 자동차 부품의 원료로 또 활용이 되는 부분이 가장 뿌듯했고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수거해가지고 펠릿까지 만들어서 또 재생 원료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일하러 사무실에 갑니다 김해에서 창원으로 두 번째 도끼를 잡기 위해 도착 네, 여기는 제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런 장소고요 직원은 총 5명인데 김해랑 부산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영양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양제요? 사실 시작은 점점 노화되는 자신의 반려견 건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에 한약제를 떠올렸고 영양제 샘플을 자신의 노후견에게 급여해 수치를 확인했고 임상실험 각종 검사를 거쳐 최종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경남에서 나오는 그런 한방 재료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로 흑염소고기가 주 재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 흑염소고기 또한 경남 지역에서 나온 그 재료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피드백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샘플을 제작하고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그렇게 시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효과 효능의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제 유기동물 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급여를 시작을 했고 이제 급여 전 데이터는 많이 확본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제 입양을 가게 되면서 정말 그 몇 개월이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이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2년을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2022년 시작한 사업 올해 수상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지역의 자원과 특성에 아이디어를 더한 부분이 지원으로 이어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청년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경남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한방 재료를 활용을 했고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또 활용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역 가치를 또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으로서 한계 느끼는 거는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제일 힘든 것 같고 예산 또한 이제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험을 좀 더 있었다면 비용과 시간을 좀 더 많이 아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오후 아 네가 바로 영양제 개발에 큰 공을 세운 밍키구나 야 잘 먹네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료로 만든 통입니다 마케팅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고객들의 의견을 담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또 녹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시장에도 명함을 냈다면서요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박람회를 혼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샘플뿐만 아니라 이제 박람회에 설치할 수 있는 물품들 그것 때문에 좀 짐이 많았었습니다 좀 낑낑대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은 한 번 더 이제 찾아주시는 그런 보호자분들을 만날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소상공인으로서의 나는 1%다 한 번 시작한 부분은 끝장을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반려인들 그리고 반려동물들 그리고 모든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재생 원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성들이 건강하고 소상공인 기업들은 3년이 지나면 95% 이상이 다 이제 없어지는 기업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고비를 지나서 오래오래 함께하는 그런 기업으로 남고 싶은 마음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컬 시대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오늘의 문화 맛집 전통과 창작을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는 현무용단을 소개합니다 저희 현무용단은 전통을 토대로 현대적인 감성을 결합해서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한국무용단체입니다 지금은 한국무용을 전공한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서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현무용단 전통무용을 새롭게 풀어내는 방식이 궁금한데요 현무용단의 특징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무용단은 전통을 관객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또 즐길 수 있도록 전통은 그대로 지키되 거기에 조금 더 재미요소와 감동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관객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조금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 출신 이유정 대표를 중심으로 경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무용단은 처용의 이야기처럼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작품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역성을 가진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릴 만큼 경주에는 곳곳이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고 또 스토리에 소재가 될 만한 그런 자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관객분들이 이야기를 알고 바라봐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도 높아지는 것들이 경주의 그런 자원을 활용한 지역성을 띈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무용단의 대표작으로 처용의 단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처용설화를 모티브로 동해안 별신 곳을 재해석한 이 작품은 올해 경북 무용제에서 최우수상을, 전국 무용제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처용의 단장은 처음 코로나 시기 때 10분 정도의 짧은 공연물로 만들었는데 지역성을 띈 작품으로 만들어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라시대의 처용설화를 일단 기본 모티브로 진행을 했고요 처용 아내가 역병에 걸려서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 재웅이라는 우리 저주를 내릴 때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 같은, 집단 인형 같은 거를 인간 공양으로 좀 대신해서 이렇게 역병을 물리치자 라고 했을 때 그 아내와 처용 아내와 처용의 갈등 처용의 아내의 희생으로 역신이 물러나고 처용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조금 어둠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좀 초점을 두고 많이 풀어내는 작품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 현무용단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전통과 현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원들의 뿌듯함과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랑 춤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저희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서 또 보람이 있었고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과 여러 가지 신난 무용들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창작을 함께 추워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어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통을 고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창작을 고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지키면서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생각과 감성들도 함께 포함을 조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도 포함이 될 것이고 감동적인 코드도 있을 것이고 관객들과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소통이 될 때가 무대에 서 있으면 느껴지거든요 함께 만들어간다는 공연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 무용단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 무용단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날 경주 국악여행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비가 내려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준비한 춤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비가 좀 많이 와서 지금 공연 시작 전까지 비가 조금 잦아들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다행히 비가 그치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현 무용단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공연 시작하거든요 긴 시간 대기한 만큼 더 신나는 무대를 선보이는 현무용단 비가 오는 날씨에도 많은 관객이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왔고요 덕분에 국악과 우리의 춤으로 신명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점점 공연을 할수록 팬층도 생겨나가고 있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관객, 저희를 찾아주시는 관객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진심으로 소통하고 무대를 즐기는 모습에 관객들도 더 응원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경주의 이야기를 춤으로 만들어가는 현무용단 앞으로의 꿈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해 오던 것처럼 좋은 무용수들과 마음이 잘 맞아서 지역성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로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경주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 춤을 새롭게 펼쳐내는 사람들 경주 현무용단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르르 녹는 안동의 맛 등장 안동에 오면 이걸 맛보지 않고는 안동에 왔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 바로 안동 한우는 꼭 먹어보고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 홍선미도 먹어보러 왔습니다 가시죠 제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저 멀리서부터 한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 봤나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동에 오면 한우를 꼭 먹고 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공기 좋고 물도 좋고 산들도 좋기 때문에 한우를 꼭 드셔야 한우를 직접 안동에서 키우기 때문에 여기서 한우를 드신다면 최고급 등품의 한우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먹어보면 알겠죠? 네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 안동 한우 맛보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저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네 안동의 명물 안동 한우 산 좋고 물 좋은 안동에서 자라 건강한 안동 한우가 사르르 녹는 맛의 주인공 프라이빗한 룸에서 안동 한우의 진수를 맛본다 차례로 들어오는 밑반찬에 주인공 한우까지 들어오면 오! 한우다! 바꿨다! 안동 한우야 한우라고 다 똑같은 한우가 아닙니다 그쵸? 안동 한우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쟁갈비 8번 9번만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위만 쓰시는데 8번 9번 같은 경우는 한우 등급 중에 최상위 등급인 마블링이 제일 짙게 들어있는 8번 9번만 고집하셔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블링 블링 마블링 보이시나요? 육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귀하들 귀한 특불 한우 마블링이 가장 좋다는 9번과 8번으로 특별히 엄선했습니다 선미씨 맛이 어때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들이 너무 사라져서 아쉬워요 그리고 육즙 팡팡 입안에 육즙이 가득해 음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안동갈비의 매력 오 마늘향이 나요 마늘향이 팡팡 터지는 육즙과 함께 강하지 않게 스며드는 마늘의 향 안동 마늘갈비 한우가 마늘을 품었다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에 마늘향이 팡팡 터집니다 음 매력있네요 혹시 사장님이 좋으신다고 일부러 개발하시거나 그런건 아니죠? 너무 맛있어서 안동한우 갈비 먹을 때 이거 안 먹어주면 섭하죠? 매콤한 찜갈비는 서비스 한우의 신선함을 입속까지 특급 배송 고소한 육회까지 먹어주면 안동한우 게임 끝 이제 안동을 와본 사람들 안동에 와서 안동한우를 안 먹어본 사람은요 안동을 왔다고 하지마소 하늘은 높고 입맛은 당기는 계절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 핫하다 핫해 신상 핫할로 떠오른 안동의 맛 그곳은 바로 월영교 사랑하는 남녀가 월영교를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홍선미는요 오늘 어떤 맛과 사랑에 빠질까요? 아우 설레라 월영교 앞자리한 귀염뽀짝카페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먹는 아기자기한 디저트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달달한 냄새 더욱 기분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저희 카페가요? 제가요? 둘 다요 월영교를 생각하면 예쁜 달빛을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빛을 담은 샌드가 있습니다 달달함과 부드러움과 달콤함과 이 모든 걸 다 넣어서 한 번 완벽한 디저트 세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음료라면 안동을 대표하는 맛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달달한 달보양 디저트가 더해져 오늘의 귀여움 충전 완료 단짠단짠의 마침표를 찍어줄 오늘의 디저트 너무 맛있겠습니다 일단 소개 좀 해주세요 말차 라떼 위에 녹차 아이스크림이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의 시그니처인 달 모양 버터쿠키가 올라가 있고요 빵 종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말씀하신 달 모양이 그려진 샌드고요 네네 카스테라 롤빵 전복 크랙 달 소금빵입니다 이 토끼가 달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부터 음 음 맛있어 음 가장 베이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일반 버터쿠키이지만 많이 달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음 여기에 네 이 커피를 살짝 부어서 우와 월용도에서 느끼는 이 조명 이 온도 이 습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겠죠? 와 이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맛이에요 아 정말요? 예 어 이쯤에서 저는 솔직히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 샌드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우리 요즘 이 샌드 유행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달 모양이 있는 이 샌드 한번 먹어볼까요? 음? 땅콩같으면서도 음? 커피같으면서도 음? 커피같으면서도 이 안에 이거 뭡니까? 그건 바로 헤이즐넛입니다 씹으실 때는 바삭바삭한 헤이즐넛을 즐기실 수 있고 부드러운 크림 안에도 헤이즐넛 향이 나도록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칼로리 쓴맛이 입에 좋다고요? 우리 쌀 100%로 만든 달 모양 샌드는 맛도 좋습니다 아낌없는 헤이즐넛 공세로 고소하다 못해 고소한 달 모양 샌드 월용 교회 느낌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느낌 있었어요 모양이 이뻐서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커피랑 쿠키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르르 녹는 샌드 한입과 잔잔한 물결 구경하는 바로 이 맛 안동의 맛이란 진정한 행복의 맛 아닐까요? 어떡하지? 나 여기서 달이랑 토끼랑 좀 놀다가 먹다가 가야겠어요 나 찾지마요 안동스러운 맛의 향연 때론 달콤 짭짤하게 때론 사르르 녹아버리게 찜닭 간고등어 한우에 달빛을 담은 디저트까지 전국 각지 쩝쩝 박사 여러분 안동의 맛 제대로 즐기러 오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좌선생의 입맛은 더욱 좋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만에 제작진과 오름으로 가을나도를 떠났는데요 자연 속에서 잠시 여유도 느껴봤어요 대마침 대마침 저 멀리서 웨딩 사진을 찍는 예비 부부 한 쌍도 만났답니다 좋을 때죠 한편으로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가을이라 그런가 왠지 더 쓸쓸해지는 요즘인데요 옆구리가 시린 건 아마 찬바람 때문이겠죠 오름에 핀 억새도 신랑 신부의 웃음도 만개한 이곳은 바로 오름의 여왕이라 불리는 따라비 오름인데요 오늘은 서쪽으로는 서귀포 동쪽으로는 성읍이 이어지는 서송로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의 옛 모습이 살아있는 성읍마을의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눈을 가리더라고요 달콤한 향이 계속 올라오는구나 안대를 쓰고 제작진을 따라 들어온 이곳은 특별한 코스요리가 한 상 차려졌습니다 수정관 봐요 나에게 무엇을 먹였는가 이게 뭐야 약인데요 예이 이거였습니다 한약재 즙 감초에 향이 나는 거예요 갯비에 향과 자 다음 음식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뭐야 해네 좋네요 신선해 자 다음 정확한 힌트를 위해 양념하지 않은 육회를 준비했는데요 참치 등살 참치 등살 먹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무슨 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맛도 좋고 정답은 바로 말국이었습니다 날것과 익힌 것 골고루 맛보니까 이번엔 알 것 같더라고요 소고기면 맛주라고 하지 않겠죠 그냥 맛은 그냥 소고기 같긴 한데 참고마비의 계절 말 말국이 건배를 틀어주세요 예 예전에 봤던 게릴라 콘서트 같은 느낌인데 두 번씩 역시 말이네 말 말 와우 성읍의 특화 음식 말국이 날것부터 익힌 것 보아낸 것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말코스 요리가 한상 차려졌는데요 신선함의 상징인 육회 먼저 맛을 봤습니다 두 마라 크로가 아 이번엔 육회 초밥을 깻잎 이불에 싸서 한입 이게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는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열한가지 포스로 돼있는데 임 분 엑기스까지 네 가지를 먹었다 자 이제 사장님을 모셔볼까요 여기 또 약간 성읍의 이게 또 초가짐 밑에서 있잖아요 초가짐 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오늘 레스토랑 가서 보고 뷔페집 가서 나오는 그런 샐러드에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국이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오시는 분들 조금 고급 손님들이 많이 오긴 해요 고급 손님들이 그리고 이 말국이 대한 선입견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이쁘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드시고 예로부터 말국이가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아시죠 뼈 기름 고기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데요 자 이번엔 구워볼게요 전 미디엄 레어 아 난 이런 이런 돌판에 먹는 진짜 그렇게 맛있더라 어마어마어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양념구이로 투하 아 천둥 번개 같잖아 천둥이 찐다 치 치 치 야하하 이야 고기는 크게 먹는 거 아주 좋아요 이 정도 크 아우 내가 썰 때 조금 단유 닭에 이 딱 나스다 너무 맛있어서 손가락을 뗄 수가 없더라구요 이거 딱 해가지고 이거 참 밥 볶아먹어 드셔도 참 좋은데 김치랑 김치랑 바로 밥과 김치 들어갈게요 야 이 곰탕 여러분 우리 사장님은 밥을 볶고 계시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제주도 접착벽국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말고 말고 Season 이렇게 다 합쳐지면 궁합이 그렇게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구수하게 곰탕 아 좋다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음식은 MG 스타일인데 맛은 우리 정말 높고 한 4, 50년 한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셨다는 그런 느낌이야 어머 샐러드는 드시지도 않으셨네 이거 얼마나 내가 소스를 다 그냥 망고에 그냥 파인애플에 싹 해갖고 한 건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샐러드도 한입 그묻해 하시는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자 이제 대망의 볶음밥만 남았습니다 오사리가 또 고기랑 같이 볶으면 더 맛있잖아요 입천장이 되더라도 말기름이 또 보호해줄 거니까 괜찮겠죠? 볶음밥이 원래도 맛있지만 이건 그냥 볶음밥이 아니잖아요 말고기 기름으로 볶아서 그런지 맛이 더 깊고 고소했답니다 볶음밥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한 줄병도 할게요 제주도 이 성읍, 표선면 성읍마을에 오면 한지 집중하는 그런 말고기를 부담없이 아주 센스 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는 소화 좀 시켜볼까요? 여기는 말... 제가 말 타나요? 네? 말이 안 되는데 저번에도 말 못하는데 오늘 다실 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바로 ATV였습니다 됐어, 이제 가운데로 엄지손가락이 액셀에 대해 이거를 왕왕 누르는 게 아니고 왕왕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확 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시면 안 되고 내리막길,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은 한 손만 잡을 준비하고 내리막길은 양손 다 잡을 준비를 하고 네 와, 긴장되게 만들래요 심장을 떨리게 만들래 자, 그럼 뒤에 분도 한번 타볼까요? 네 안전 교육을 받은 후에 먼저 트랙에서 연습 추행을 해봤습니다 ATV는 저도 처음 타보는 거라 긴장은 됐지만 제가 또 오토바이 경력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촌을 멋지게 달려줘야죠 아, 너무 달라요 아, 너무 달라요 아, 이제 드디어 실전입니다 3,500원 기본입니다 자, 도서상 간 킬로미터당 500원 추가해요 자, 출발 자, 배달에 쫙 출발 부릉부릉 이날 체험객들도 엄청 좋아했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 들어가는데 그 마지막으로 여행 가려고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새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네, 취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봐 이번에 속도를 좀 더 내봤습니다 부릉부릉 왕왕 여기 길을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쉽게 올라가서 저는 재미도 있었고 저는 자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막판에는 질주 본능이 대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고기로 배도 든든히 채우고 스릴도 즐겼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 이번엔 가을을 한번 제대로 맡기게 볼 텐데요 제가 지금 뭘 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방송 최초 좌선생의 그림을 공개합니다 저 하늘이 기분 저도 야외에서 정말 이렇게 가을 햇살을 맞으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낙광까지 꾹 찍어서 따라비 오름 완성 자, 아... 10월의 어느 멋진 날 서성로에서 함께한 가을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천고마비의 계절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라라해 세븐 라라해 세븐 라라해 세븐 라라해 세븐 백반석 오징어랑 핫도그 좋아해요. 어묵이랑 알감장 좋아해서 잘 먹어요. 휴게소에도 연예인들이 추천하는 맛집이 많아 좋더라고요. 지역의 골목 맛집이 이렇게 휴게소에 있는 것이 활용하기도 좋고 맛도 있고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게소 맛집 대회에 참여를 왔습니다. 우리 지역 음식 자랑하러 왔습니다. 우승해서 맛집 데려왔습니다. 화이팅! 2024 휴게소 음식 테스트 경진대회는 전국에 유명한 맛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맛집들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찾는 이용객들에게 아주 다양하고 질 좋은 음식들을 직접 손쉽게 드실 수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옛날 왕동가스하고요. 시그니처 면인 치즈 시내소 그리고 수제버거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에서 44년 동안 경량식을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 단위 고객님들에게 저희 가게 음식을 알리고 또한 대구 경북의 맛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승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쟁쟁한 업체들하고 한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요. 늘 하던 대로 정성을 다해서 재료 준비를 했고요. 각별히 더 신경써 준비해 왔습니다. 화이팅! 해설 다하겠습니다. 저희 꿈만두는 영천에서 손꼽히는 먹거리로 단일 메뉴만으로 45년간 영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두입니다. 겉바속촉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일단 드셔보시면 아세요. 오늘 꼭 1등해서 상금으로 한우 먹고 싶습니다. 다연향기가 가득한 식재료를 사용해봤는데요. 그것은 송양버섯입니다. 송양버섯은 송이버섯과 표고버섯이 개량된 신품종인데요. 그래서 송이버섯의 향긋함과 표고버섯의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식재료로 저희가 솥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의 휴게소 음식은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이 대다수인데요. 저는 역발상을 해서 고객님께서 일상을 벗어나서 휴게소에 방문해 주셨을 때 조금 더 건강하고 자연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손색없는 식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오늘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들에 청양폭품들만 여러분 한 번 한 분이 절대로 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들에게 전용시간이 50대에 나왔습니다. 하지 않는 음식점들! respective 화장을 호 alar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집중해서 잡아두니까 기분이 오 getting up. legolyls가 너무 맞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이거 진짜 맛있군요. 수돗조차도 저희가.. 어르신들도 지금 이거 같은 Dieu 나라고~! 곧아들이 이걸 이거 먹어서 해주시고 계십니까. 이게 시간 할 수 있는 있는 음식입니다. 지금 구경을 하고 맛있네, 맛있네 미나리가 찬 음식이고 닭이 따뜻한 음식이어서 둘이 상급 기간인데 그거를 미나리를 따로 생물로 안 먹고 넣어서 탕에 먹었더니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개발하게 되었어요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맛 그리고 어떤 트렌드, 소비자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된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실력들이 뛰어났고 심사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말 뛰어난 실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취월장하는 그런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관이탕 먹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물이 아주 진하고 개운해서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한 표, 도관이탕 한 표 식사 한 끼로 가격은 적당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건강을 생각하는데 이 자연적인 것을 먹으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고 기분도 좋습니다 소개소 음식은 늘 간단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정말 요리 같은 명품 요리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맛집품은 대삭 칠곡 휴대소 한맥 식사 비엔드 포도봉은 대삭 석진값 휴대소 웨딩커러실 웨딩커러실 웨딩커러식 식사 축하드립니다 황진규 부상으로 포산듬 3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삭 탔어요 너무 기분 좋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기에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훨씬 더 맛있고 더 풍성하게 마련해서 맛있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노포 맛집에서 거치지 않고 전국 단위 고객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게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같은 맛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휴게소 158개소가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멀리 가시지 않으시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다양하고 맛난 음식들을 꼭 즐기시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영천휴게소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시면 저희가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맛있는 지역 음식 노시로 휴게소로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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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